미스 트롯 가수 지원이 출연 나이 그녀들의 사연을 담은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제2의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 100억 트로커를 뽑는다는 콘셉트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선정된 1위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조영수 작곡가의 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최종 1위는 누가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 트롯 모집에는 약 2만 2천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최종 선발된 백인 중에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지원이도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지원이는 현재도 여러 무대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원이는 2012년 싱글앨범 행복한 세상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쿵짜라, 여보여보 앨범 등을 발표하며 각종 행상화 홍보대사, 롯데제과 CF, 하이트 CF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원이 지원이 지원이